네. 법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가 함께하는 신장개협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을 들어도 늘 신선하죠? 네. 신장개협. 네. 억지로 웃어주시는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 두 분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함께했는데 케미가 꽤 괜찮다. 아, 그래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케미를 약간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는 케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와도 대화를 안 하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스코 나랑 떠들떠들어와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앞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떠들었습니다. 우리 제작진은 메소드 연기를 하면서 막.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신 변호사님이 아주 내공이 있어요. 내공. 방송으로 아는 변호사입니다. 아, 그렇죠. 네. 두 분의 케미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그 위원장 문제가 굉장히 좀 컸었죠. 양창수 전 대법관. 결국은 회피 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장진영 변호사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이제 기각되기 전에 삼성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괜찮습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신청을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피고인이 신청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문제죠. 피의자죠. 피의자. 그런데 신청하는 건 이제 이례적인 거였지만 어쨌든 신청을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그런 수사심의위원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삼성과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했다. 평가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론전. 네. 그런데 이제 그 신청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됐는데 마침 그 위원장이 양창수 전 대법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만든 게 맞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 이유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전에 했던 전환사체 삼성의 전환사체 사건 또 최근에는 또 신문 칼럼에서 기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예단을 드러내는 것 같은 정확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한 건 아니지만 관련성 있는 언급에서 이 사건과 예단이 드러난 거 아니냐. 삼성에 너무 유리한. 예상충이 아니냐. 예단을 갖고 있는 분에게 위원장을 맡는 게 이게 맞냐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시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처남이 삼성의료원장이라이다 이런 개인적인 인연까지도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회피라는 것은 이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제도인데 사안과 재판장이 재판관이 사안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라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피하는 거 그걸 회피라고 그러고 회피를 하지 않으면 이제 회피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제껴지는 거 이게 재척이라고 그래요. 재척된다고 하죠. 또는 기피 이런 제도가 소송법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가들은 이런 이해관계 충돌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상 에버랜드 전환사체 발행 사건에서 저는 그게 제3자 배정이냐 주주 배정이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주주 배정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것이고 제3자 배정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찍어주기 위해서 이런 주주 배정을 했다. 전환사체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건 회장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판결을 이제 양창수 전 대법관이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끌어냈는데 그 법리적인 논거가 조금 약하다. 당시에. 당시에 매우 약했다. 그래서 6대 5로 굉장히 치열했는데 사실은 이 판례는 법리적으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포기를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를 이재용에게 몰아주기 위해서인데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을 파기가 어려운데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그게 무죄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11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서 무죄가 됐는데 당시 그중에 한 명이 지금 양위원장이었고 결국은 이건희 혹은 삼성 쪽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야들 사건도 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판결 하나만으로 양창수 전 대법관이 여기 수사심리위원장으로는 부적격하다라는 부적격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의 과어를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회의 기계입니까? 네. 그런데 칼럼을 보고 매일경제 칼럼을 실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칼럼 내용이 굉장히 지금 아까 장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들의 사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왜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냐. 그리고 그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버지가 기업 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한 게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했다면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나? 이런 문구를 쓰셨어요. 칼럼에. 네. 칼럼에. 그러니까 범죄가 되지 않았던 그 승계에 대해서 왜 아들 이재용이 사과를 해야 되냐. 그런데 이 사과는 전혀 다른 사과거든요. 그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체 사건 때문에 사과를 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이거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틀림없이 예단을 우리가 갖게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칼럼을 보고 팩트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신 분이 있고 교묘하게 어떻게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회피 신청을 했고요. 그럼 이제 위원장 수사심의위원장은 누가 하는지 4101번님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최초에는 검찰총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방대한 규모로 일단은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이 회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이는 위원회에서 호선 선출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한 15명 정도 됩니까? 네. 10명 이상. 10명 이상. 그 툴은 250명인가? 최대는 그렇다고 듣는데 그 가운데 랜덤하게 해서 15명을 위원회를 구성 실질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위원이 어떻게 선정될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선정되면 그 안에서 위원들 간에 이렇게 논의를 해서 위원장을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장 변호사님은 양창수 전 대법관 그 칼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양창수 위원장은 회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 일반인들에게 공정성에 의심을 줄 만한 그런 칼럼 내용도 그렇고요. 또 그 전에 전환사죄 에버랜드 전환사죄 판결도 그렇고 그런 시비가 있다라.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처남이 삼성 서울병원 원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처남이면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죠.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회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이렇게 혼합돼서 충돌하는 국면에서는 사적인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피하는 것. 이게 우리 이제 친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시고 우리 법조에서는 법률가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어떤 회사의 사건을 수임할 때도 다른 변호사들이 그 사건에 반대되는 입장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그걸 컨플릭트 체크라고 해요. 그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액수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변호사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상대방을 위해서 반대 입장으로 지금 이미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건도 아닌데 그게 바로 이의 충돌 회피의 의문데요. 엄격하다는 뜻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선진 문명국가에서는 이게 법으로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윤리 도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인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들어서 이의 충돌 원칙이 여지없이 무너져 가고 왔어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의 문화재 등록 지역에 20몇 채 집을 산 게 부동산 투기라서 또 비난을 받지만 더 문제는 자기가 그 문화재 정보를 등록 또는 지정 관련 정보를 가장 가깝게 알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문광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법 전원에 자기 아들 딸을 인턴을 시켰기 때문에 허위 증명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전에 이미 하필이면 자기 자식을 자기 직장에서 인턴 증명을 했다라는 것 그게 이해 충돌 원칙에 굉장히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강욱 의원이 피고인인데 검찰개혁하겠다면서 법사위 가겠다 이런 코미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청 부회장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창수 위원장이 저는 회피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양창수 위원장에게만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정부 여사님의 방점은 약간 뒤쪽에 있는 다른 사례들인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양창수 위원장의 이행 추징도 회피 맞다라고 하신 거랑 그거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걸 선택적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양창수 위원장이 물러나는 게 정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한테만 그걸 요구합니까 그리고 사실상 저희 법인에서 인턴 증명서를 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저의 자녀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그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인턴 증명서를 거기는 사설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발급하는 장은 아니잖아요. 공적인 국가기관이나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급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더 예충돌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우리 심 변호사님 저런 기준이면 저는 매우 걱정이.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공정성에 공권력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공정성에 훼손될 수 있는 공직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영방송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공정성에 훼손이 염려될 수 있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얘기하다가 조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얼른 정리를 하고 일단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장개협 법률사무소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장지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거기 위원장을 맡을 뻔했던 양창수 전 대법관 얘기하다가 이해충돌 공정의 문제로 하다가 조국 사태까지 넘어가는 우리 심지원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잠시 못된 말씀 나누시고요. 자기가 근무하는 로펌에 우리 애 인턴 시키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니 정말 그건 정말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저희 언니가 학교에 교사로 있는데 거기서 저희 조카들이 인턴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제대로 하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 자체 시각이 무슨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시는 게 오히려 어떤 무슨 다른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 이거를 수단으로 다른 것을 끌어다가 쓸 때는 논리적으로 좀 맥락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논리적으로 맥락이 왜 안 맞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 굉장히 또 놀란 것은 지금 벌써 우리가 되게 어렵게 쌓아올린 이해충돌방지의 그런 우리 내제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저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조국 사태나 아까 손행원 1년의 가정을 통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낮아진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엄마 아빠가 교사인데 자기 자녀들을 그 학교에 인턴으로 시킨다. 그러면 설령 그 부모님이 공정하게 일한 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가요 다른 동료가 같은 동료의 자녀를 평가를 할 때 영향을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고 보장이 될까요 눈치를 안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얘가 문제가 있을 때 얘를 평가를 아주 박하게 줄 때 의식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의식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을 때는 피해라 그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상피제도라는 게 있었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아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자녀가 부모가 있는 학교에 아예 다닐 수가 없어야 돼요 심지어 학교에도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상간지역 도서상간지역이라든지 부모가 그 학교에 갔는데 자녀가 그 학교에 부모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성적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선택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저는 얘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 학교에 있다고 해서 아이를 먼 학교로 보내기 하는 건 좀 부당하죠 가혹하죠 그러나 인턴은 다르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선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끌어온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저희가 100분 토론이 아니어서 100분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 이 주제로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셜 코너로 언제 기회되면 그래서 결론은 위원회는 열리는 겁니까 네 위원회는 열립니다 언제 열리는 건가요 26일 열리고요 이때는 이제 임시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셨죠 그 장지연 변호사님이 위원회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온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게 사실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그거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릴 때는 굉장히 긴 이유를 써야 되고 그런 이제 설득해야 되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난관이 하나 더 생기는 상황이다 저는 사실상 여론전이라고 해서 이거를 여론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 여론이 그렇다 여론이 삼성에게 우호적이다 이재용에게 우호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여론이 이미 우호적이라든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불기소가 나오면 어떨 건가 이런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측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여기까지 넘겼겠죠 저는 영향을 미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이 사건도 좀 중요해서 여쭤볼게요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있었잖아요 피의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이 돼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번 범행이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가 아니라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었던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눈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신비원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속만능주의는 아닙니다 구속이 원칙이 아닌 것이고 불구속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너무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판단한 게 아닐까 국민들이 우발적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발적은 좀 더 계획적보다는 낮게 평가하고 그리고 병에 기인했다 아니면 성격상 결함이라든지 이런 게 기인됐다라고 하면 좀 더 낮게 평가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안전하게 서울역 한복판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폭행을 당해서 광대뼈가 지금 골절이 되고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지금 참혹한 상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안전에 심각하게 위해를 끼쳤다면 일반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조금 더 보장받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1차에서는 그 수사 방법이 위법하게 체포가 됐다 영장을 청구해야지 뭐가 그렇게 급했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더니 이제는 우발적이었다 그런데 가장 큰 사실은 기각사회는 입원돼 있다는 것 같아요 입원돼 있다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거 글쎄요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닌 저처럼 평범한 일반인들은 지나가다가 저렇게 갑자기 우발적인 폭행을 당해도 결국은 다 풀어주는구나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찰이 체포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집안에 그냥 어떻게 보면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장변원 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은 예상을 하지는 못했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 자수를 한 것도 아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붙잡힌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됐을까라는 좀 의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그때 왜 그 불구속 재판 원칙이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같은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선언이 굳이 되느냐 철저하게 보장되느냐 철저하게 보장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조염병 환자 이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는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인 경우잖아요 이 사회에서 굉장히 아주 욕을 많이 먹는 또 그런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도 법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 불구속 재판 원칙 이것을 관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고민을 많이 했다 법원에서 이런 점은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구속이 콜 처벌 이런 좀 등식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저 나쁜 놈이니까 처벌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구속시켜야 돼 이런 등식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속과 헌법은 그게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죄 판결이 될 때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를 추정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이 이재용 같은 그렇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한테도 그 원칙이 관철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저도 찬성을 한다는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우리 헌법과 형사소속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거다라는 그 혜택을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나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범죄로부터 권력기관의 공권력의 아주 남용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또 지켜지는 그런 또 거를 우리가 믿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굉장히 엇갈리는 거네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는 장 교사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사실 지금 조현병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연해 있어요 굉장히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것만 같고 나한테 달려들 것만 같고 불안감에 떨고 있고 저도 그런 약간 그런 감정적으로 불안감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감정적으로 느끼는데 세상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면 더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서울역 한복판에서 이렇게 굉장히 참혹한 상해를 입고서도 세상은 이 사람은 입원돼 있고 재범의 우려는 잘 모르겠네라고 하면서 풀어주는 것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특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엄청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는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기각을 하면서 판사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다 또는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범 가능성에 있어서 다른 피해자를 또 만들어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좀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른 분들이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거꾸로 우발적이면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동적인 행동은 또 반복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데 분미력으로 우리가 쓸 때는 약속인 것 같아요 우발적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전과를 또 갔을 거예요 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느냐 일회성인가에 비한 어떤 약속인데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이라는 것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위험성 위험성이라고 느껴져요 자격적으로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백분토론 아니었고요 신장개업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지영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퇴근길을 확장해 주시고 더욱 네 ột 여러분의 퇴근길을 묵료